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요? 취업 스터디를 하시는 겁니다. 모르사님 고마워요. 취업 스터디를 하셔서요. 5명, 4, 5명 정도가 모이셔서 KT 공채나 다른 회사 공채를 준비하면서 서로의 이력서를 읽어줘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력서 남들이 읽어주면 도움이 더 잘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력서를 읽어주시고 그리고 또 서로 PT 면접의 주제를 그날그날 가져오는 거예요. 야 오늘은 너가 준비해와. 준비해오면 나 오늘 되게 어려운 거 준비했어 하고 딱 떠나면 바로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모의 면접으로 스터디그룹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터디그룹이 중요해요. 스터디그룹을 안 하고 취업을 한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위해서는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오히려 스터디그룹을 하면서 나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취직의 목적을 가진 아이들과 나누는 정보가 사실은 더 값져요. 자 이제는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요. 1분 스피치 자기소개에 대해서는 1번 지원자요.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그래도 들어볼게요. 10분입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포기를 모르고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도전적인 남자 도정남 남지훈입니다. 면접감님들은 혹시 한라산 등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주 전 혼자서 한라산을 등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버스를 잘못 타서 예정 시간보다 시작 지점에 2시간가량 늦게 도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한시간 안에 절대 정상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을 보기 위해 등반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제한시간 안에 정상을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훌륭한 업적은 희박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이 이룬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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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할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이후로 없어요. 지치지 않는 열정에 열정으로 끝났습니다. 열정 외치다가. 초코공업 나갔다 들어와. 너 렉 걸렸다. 이거 어때요? 아우 믿어요. 화장 좀 갑자기 고칠게요. 어때요? 긴장했죠? 여러분 안 저럴 것 같아. 여러분도 다 저렇게 된다. 긴장하면. 아우. 자. 문제를 해주세요. 짧은 혀. 짧은 혀. 버벅. 또. 짧은 혀. 버벅. 또. 남일 같지가 않아요. 긴장. 긴장을 하면 어떻게 보이죠?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같은 말 반복. 반복. 또.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아. 부실한 스토리. 부실한 스토리라인. 이야기 산으로 감. 활라산으로 간 게 아니라 이야기가 산으로 가죠. 그게 주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 이럴 것 같죠? 흑흑흑. 이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분도 상당히 이거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말한 거예요. 근데 저 말이 이상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어떤 분이 그래서. 왜 이렇게 책을 읽나요? 책 읽는 말투. 책 읽는 말투. 나오죠? 사실 저는 이제 이분 영상으로 보면. 영상은 못 들어드리는데. 이렇게. 제가 보는 KT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항상 새로운 가치를 중요시 여기 여기고. 그런 점에서 저에겐 최선의 목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요. 계속. 이게 글을 외우면 내가 할 말을 이력. 글을 외우고. 근데 우리는 글을 외운 걸 티나지 않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을 해가지고 하면 자꾸 머리를 끄덕끄덕하게 돼요. 사람은. 그래서 제가 한라산에 갔는데 그곳에서. 아 근데 제가 그건 차를 잘못한 거예요. 차를 잘못한 건 외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꼬떡끄떡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외우면 말이 끄덕끄덕하게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짧은 혀로 발음을 하게 되면. 저는 한라산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요. 어 선생님. 혀가 짧아가지고 그렇게 발음하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그런데 짧은 혀로 소를 내게 되면 어떻게 어떤 느낌이 나오죠. 애 같죠. 어눌해 보이죠. 그럼 얘 회사 대표로 어디다 내놓을 수 있겠어. 영업부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내놓기 부끄러우니까. 애 같아요. 어눌해 보여요.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노력하면 고치실 수 있어요. 제가 보는 KT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고칠 때 조금은 고마워. 말을 씹는다고 그래요. 하나하나 단어를 말을 씹으면 제가 보는 KT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어차피 할 말 정해져 있잖아. 말을 씹으면서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쭉 말을 할 때 훨씬 더 귀에 잘 꽂혀요. 말을 씹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나운서 발음 연습 교정하는 식으로. 아나운서는 대본을 읽지만 난 나의 인생 대본을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말을 씹으면서 내 글을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줄줄줄 말할 때 그래도 조금 짧은 혀가 나올 수 있고 버벅거리고 긴장하는 건 이건 긴장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이 자기소개서를 오늘 이 순간 전에 한 100번 정도 했다고 써봐. 너 이거 이 똑같은 레파토리를 다른 회사 100번에서 떨어지면서 쓰고 왔어요. 그럼 저렇게 버벅될까요? 안 버벅돼요. 야 100번 정도 내가 이 시나리오 가지고 다른 회사 가서 말했는데 그거 버벅 안 돼요. 그만큼 연습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발음과 음성만으로도 굉장히 사람은 지적인 의미지를 펼 수 있어요. 제가 따라해볼게요. 시장을 선고하는 기업에서 저 또한 그 일원으로 함께 선고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경험관리와 마케팅 부서는 그런 점에서 저한테 최소한 직무인 것 같고 그 안에서 저의 강한 도전과 혁신을 하고 싶습니다. 말이 안 쉽죠. 발음이 슈슈슈슈 가죠. 원래 나는 버릇이래요. 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이 발음과 음성만 가지고도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도 똑똑해 보일 수 있거든요. 어 저는 경험관리와 마케팅 부서에서는 저한테 최소한 직무이구라는 게 아니라 경험관리와 마케팅 부서에서는 그런 점에서 저에게 최선의 직무인 것 같고 그 안에서 저의 강점인 도전과 혁신을 최대한 살리고 싶습니다. 아나운서 분들이 다 똑똑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음성과 발음이 또렷또렷하니까 굉장히 지적인 이미지로 나온다면 실제로 아나운서가 아니죠. 진적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잘 훈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시카님 제가 취업하는데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취업이 안 되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내가 목소리나 발음에서 튀어버리면 면접관이 너를 좀 더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의 특징 이분은 면접 이거를 어떻게 읽어요? 팔리먼트님 이 콘텐츠는 오늘에 끝나요. 케이티가 이번 주고 다음 주는 다른 회사를 갑니다. 자 면접관을 뭐라고 읽냐면 면접관님을 면접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상황이 아니라 상항 이래요. 상황이 아니라 상항 이런 거 아주 작은 지적일 수 있지만 반드시 내가 자기소개서 같은 건 남들 앞에서 같이 읽어보세요. 읽어봐야 내가 어떤 발음이 씹히는지도 이건 아닌 것 같애라고 알 수 있어요. 나는 몰라요. 내가 녹음해놓은 거 들어보면 너무 잘해. 그런 거 못 느꼈어요. 내가 녹음해놓고 비디오 찍어서 보면 야 나 이거 이번 취업 되겠는데 뭘 이렇게 말 잘하냐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남이 들어줘야 돼요. 남이 최대한 많은 사람이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려면 선생님 그러면 이런 자기소개서 1분 스피치인데요.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되나요? 시계를 재서요. 내가 혼자 얘기했을 때 45초에서 50초 정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온 거예요. 이래 풀렸어 초코공? 어 미안해 내가 너 별풍 오늘 싹 다 먹었으면 자 왜 45초에서 50초를 준비해야 할까요? 1분 스피치인데 58초로 준비하면 되잖아요. 왜요? 너 다 먹어 고마워. 그쵸. 막상 가면 긴장되고 나 혼자 버퍼링 걸리니까 나 혼자 버퍼링이 걸려요. 제가 보는 KT는 소비자가 무엇을 만난지 잘 아는 기업입니다. 항상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아 양떼 콘텐츠를 제목 내가 하면 너무 잘해. 58초 딱 맞았어. 근데 그게 시험장이 들어가면 어 제가 보는 KT는 소비자가 왜냐면 외워서 해야 되니까 말하다 보면 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45초에서 50초 정도만 준비를 하시고 10초의 정도의 버퍼를 내가 충분히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이 끊기는 것보다 빨리 끝내는 게 더 낫죠? 그렇죠. 그렇게 나으니까 그럼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죠. 시간이 남으면 어떡하냐. 너무 말이 잘 나와서 그런데요. 내가 가진 원고를 한 5번 연고하고 가고 이러면 5번 정도 읽고 가면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가진 원고를 남들 앞에서 100번 이상 읽었다면 어느 중간에서 내가 조금 말을 늘리면 내가 말이 빨라도 1분을 채울 수 있겠구나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연습이에요.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하시면 저는 훨씬 더 효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마치 연기자들이 대본 연습을 하듯이 내가 시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말로 정말 45초 45초밖에 안 됐지만 나 내가 패기 있게 다 하고 할 말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안 그래요? 할 말 다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면접가는 하루 종일 엄청 지루해서 웃기면 점수 확 올라요. 이것도 팁이 될 듯 만약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 KT니까 웃겨야겠다. 아! 제시카시군요.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2014년도 상반기 KT공채에 지원하게 된 제시카라고 합니다. 우가차차 우가! 우가차차 우가! 웃었어 안 웃었어? 면접가 지고 웃었어 안 웃었어? 웃었어. 내가 거기서 원래 광고를 우가차차 우가 되게 그럼 웃기죠. 근데 이건 좋은 얘는 아니에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이 다음 이야기들을 내가 다시 지적인 이미지로 돌아왔어. 하면 괜찮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요소가 너무 커요. 이건 너무나도 위험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코미디 요소는 정말 나는 이만큼의 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을 개그로 승화하겠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뭔가 좀 뭔가 좀 그래요. 리스크가 커서 제가 오늘 사실 이 코미디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의 영상을 보고 왔어요. 전문가들이 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섯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 사회자분이 아 이 정도 코미디는 괜찮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 나왔어. 이 정도 웃겨주는 거 괜찮지 않아요. 하시는데 웃겨주는 거 좋다. 면접관을 미소짓게 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싫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적정 수준을 만약에 모른다면 그냥 포기하고 원고대로 가라. 큰잉 안녕. 맞아요. 웃기는 건 좋지만 우스운 사람이 될 수는 없고 사실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우가차차 진짜 말도 안 되죠. 제시카님이 1분 자기소개 좋은 거 하나만 틀 좀 짜주세요. 저 면접 있어요. 여태까지 짰잖아요. 혼자 하셔야죠. 아 나 진짜 이렇게 공짜로 먹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태까지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줬더니 나보고 하나 써달래. 아 나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난다. 화가 난다. 우가차차 진짜.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여자분 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자분 거 들어볼게요. 네 심사위원을 봐주시고요. 준비 1분입니다. 시작 사람은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이 좌우명으로 저는 최고의 기획자를 꿈꾸는 홍가은입니다. 한계에 도전하는 것은 저에게 언제나 즐거움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팀 프로젝트로 세상을 바꾸라 라는 과제를 받았었습니다. 그 과제로 저는 팀원들과 함께 어린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 동화책을 만들자고 고민을 했었고 그 결과물로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굉장한 호평을 받고 결국에 교수님과 함께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그 교수님께서는 현재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를 계기로 저의 좌우명과 기획자라는 꿈이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저는 복수전공과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꿈을 KT에서 실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55초 딱이네. 55초 딱이네. 아까보단 좀 잘하죠? 아까보단 좀 잘하죠? 그런데 얘의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일단 내용은 둘째 치자. 얘의 가장 큰 문제가 뭔 것 같아요. 시간은 맞췄어. 아까는 막 다시 하면 안 돼요 말하다가 막 끊기는데 시간은 맞췄어요. 애기 같아요. 애기 같아요. 왜 얘기하냐? 안녕하십니까? 이번 KT에 지원하게 된 홍가은입니다. 말끝이 올라가면 아기 같은 느낌이 나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KT를 지원하게 된 홍가은입니다. 말이 끝이 내려가야 아기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목소리 자체를 우리가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녕하십니까? 홍가은입니다.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홍가은입니다.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는 음성이 사람들에게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뭐 모르고 들었는데 고딩인 줄 알았어요. 실제로 약간 얼굴도 에뛴 분이에요. 전 밥 사주고 싶어요. 에헤이. 이거 또 왜 이러실까. 지금 취직해야 되는데 이분들 자꾸 어린 여성들 데려다가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게다가 약간 앵앵앵 거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성숙한 느낌이 안 나는 거야. 아니 그럼 회사에 들어와가지고는 얘가 가장 어린애고 그 위에 차장님, 부장님 이사님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성숙하지 못한 이미지를 하면 좀 그렇죠. 그리고 말을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말을 살짝 다시 들어보면 네, 심사위원을 봐주시고요. 준비 1분입니다. 시작 사람은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이 좌우명으로 저는 최고의 기획자를 꿈꾸는 홍가은입니다. 한계 도 자, 제 말에 지금 제가 이걸 따라해볼 테니까 최고의 한 사람은 하고 싶어하는 의지만 있다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좌우명으로 최고의 기획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기계적이에요. 뭐 그럴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면접관 앞에서는 살짝 기계적인 건 괜찮아요. 그런데 되게 소리가 앵앵거리잖아요. 앵앵거리잖아. 그럼 원래 저는 앵앵거리지 않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이게 되게 호흡이 가벼워서 그래요. 목소리는 그대로고 뜻은 사람은 하고자 하는 일만 있다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는 좌우명으로 최고의 기획자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여전히 앵앵거리는 목소리가 있지만 좀 더 어떤 신임을 줄 수 있는 목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간 전문가들이 평가하기엔 호흡을 가볍게 쓰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집에 가냐? 어디 갈 거네? 아 진짜? 끝나고 뭐 할 거네? 이게 굉장히 가벼운 호흡이에요. 너 오늘 끝나고 뭐 할 거니? 오늘 끝나고 나랑 같이 떡볶이를 먹지 않을래? 그건 깊은 호흡이에요. 크흫하흫하흫하흫 Azure 호흡을 깊게 쓰면 말에 좀 더 진정성이 있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너 오늘 끝나고 뭐 할 거야? 그럼 너 오늘 끝나고 뭐 할 거야? 집에 갈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래? 이건 가벼운 호흡이에요 호흡을 깊게 한다는 건 뭐든가요? 호흡을 깊게 한다는 건 코에서만 호흡하고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음 나는 오늘 끝나고 너랑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싶어 말이 끝나면서도 울림이 있죠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건 말이 딱 끝나요 울림이 있다는 거예요 말 자체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내가 만약에 정말 내 말투가 나는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별로 게 없지만 정말 말투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어필하겠다 하면 당연히 충분히 여러분이 연습해서 얻어줄 수 있는 부분이죠 저는 면접볼때 군대 말투로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2014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전공과목에 매진하고 있으며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어떤 기업에서는 그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기업의 만약에 기업의 키워드가 충성, 헌신 이런 거면 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기업마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업이 좋아하는 나를 파는 거지 아 난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사과가 아니에요 기업이 좋아하는 나를 포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에선 내가 빨간색이길 원하면 난 빨간색으로 포장을 해야 되고 이 기업에선 내가 파란색이길 원하면 파란색으로 포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잘 팔리는 물건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정말 나에 맞게 아 나 진짜 잘 썼어 난 진짜 열정적이야 하고 내가 막 잘한 것들을 쓰는데 물론 내가 잘한 걸 쓰는 걸 좋지만 그 회사가 바라는 바를 생각해서 쓰셔야 돼요 정말 내가 잘하는 게 창이야 그런데 이 회사는 공사야 창의를 원하지 않아 시간 내에 맞춰주고 우리가 만들어낸 룰을 따르기를 원하는 회사인데 거기다 난 창의력이 있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회사에 맞는 전략을 가지고 만들어내시는 게 좋고 그걸 이력서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는 창의성을 좀 더 내세운 거 어떤 건 좀 열정을 내세운 거 어떤 건 좀 더 헌신을 내세운 거 여러 가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회사에 맞게 넣으시면 될 거 같아요 스터디그룹 통해서 준비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 같고 디바제시카는 여러분과 매주 월요일 이렇게 취업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이 아파트가 되게 사무실이에요 항상 쓰레기장에 가면 길거리 왜냐면 나 우리 집에 있는 바우자 있잖아 방금 그것도 누가 멀쩡한 걸 버렸더라고 바우자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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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